안녕하십니까 쿠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쿠자 키친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316으로 제작된 키친툴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백화점 명품관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립감부터 디자인까지 쏙 맘에 드는 제품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 해외에서 괜찮은 제품을 찾아도 304 제작의 명품, 브랜드라는 이유로 정말 가격이 말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국내외 많은 기업과 브랜드 제품을 생산한 믿고 맡길 수 있는 해모라는 제조사를 찾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헌데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믿고 기다려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품 먼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 8종의 라인업이며 전 제품 어디 하나 빠짐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 316L만 사용하여 제작 먼저 국자, 이렇게 두가지 사이즈의 그립과 마감, 전체적인 디자인은 동일하며 손잡이 포함 길이는 각 28.5, 26, 그립 길이 22, 20, 무게는 각 170, 130g, 헤드 넓이 9cm, 7.5cm, 최대 용량 100mm, 60mm이며 두 제품 모두 그립 두께 4mm, 헤드 두께 1.5mm 이번에 제작한 그립은 4T 이상의 원판을 사용해 실제로 들어보시면 정말 만족할 만한 정말 괜찮은 그립감을 느끼실 수 있고 헤드와 그립, 무게 비율까지 생각해 설계해 사용시 국자가 뒤로 넘어가는 일이 없으며 딱 들어보시면 그동안 사용했던 저가형 제품과는 느낌 자체가 다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로고는 그립 뒤쪽, 쿠자 316K 시리즈 각인과 헤드쪽에 이렇게 깨알 쿠자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은 뒤집게임. 이 녀석도 두가지 사이즈로 손잡이 포함 총 길이는 34, 33, 그립 길이는 20cm로 동일하며 무게는 각 140, 120g, 국자와 마찬가지로 4T로 제작된 그립은 엄청난 그립감을 자랑합니다.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사이즈와 타공 유무입니다. 큰 녀석의 헤드는 이렇게 타공 없이 원판 그대로 마감되었으며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해 실제로 보시면 훨씬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작은 녀석의 헤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타공이 있으며 로고는 국자와 동일하게 적용,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리 스푼. 이 녀석의 총 길이는 29cm에 그립 길이 20cm, 무게는 110g, 헤드 넓이는 6cm, 높이는 8cm, 국자 뒤지개와 동일한 그립을 가지고 있으며 사이즈는 한가지. 보시는 것처럼 저가형 제품과 두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볶음밥, 감자 으깨기 등 힘을 가해 눌러줄 때도 전혀 휘지 않고 정말 튼튼하게 받쳐주는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리 스푼, 서빙 스푼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상 주방에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녀석이에요. 이 녀석의 로고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사이즈는 한가지. 다음은 집게와 핀셋. 두가지 형태의 집게로 총 길이는 32, 그립 길이 20cm로 동일 무게는 각 140, 180g, 헤드 넓이는 0.7, 4.5 전체 두께는 1.5T이며 집게의 각도와 넓이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스타일에 따라 이렇게 넓게, 좁게, 각도까지 조절이 가능해 취향대로 사용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를 위해 1.5T의 두께로 제작된 바디는 구부림, 휨에 매우 안정적이며 수면과 사용감 두가지 모두를 잡기 위해 바디 두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잡는 텐션의 힘을 줄이는데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끝부분 접착은 펜 손잡이와 같은 방식의 스판 용접으로 적용되었으며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성이 양쪽으로 힘껏 당겨도 떨어지지 않고 장비를 이용해 강제로 당기면 면이 찢어질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넓은 집게는 타공 없이 제작돼 세척이 편리하고 핀셋 앞쪽엔 이렇게 톱니 라인을 세워 사용감을 높였습니다. 두 제품의 로고는 옆쪽 레이저 마킹이 적용되었고 추가로 이 핀셋의 가장 큰 장점은 조리하는 과정에 이렇게 바로 또는 뒤집어 어떤 방향으로 바닥에 내려놓아도 집게 끝면이 땅에 데이지 않게 설계되어 매우 편리하게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7종의 모든 제품은 유광으로 마감되었고 마지막으로 계량 스푼, 이 녀석만 무광 사틴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당연히 316으로 제작되었으며 1.5mm 두께에 무게는 70g 20cm의 길이로 15cc, 5cc 두 가지 용량의 계량 스푼으로 로고는 핀셋과 동일하게 레이저 마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문 방법입니다. 이번 진행은 9월 21일 월요일날 12시부터 수요일날 12시까지 총 48시간 동안 주문이 가능하며 기존 쿠자펜 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주문이 가능하실 거예요. 만약 인터넷으로 주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전화 주문도 가능하지만 선착순 주문으로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 주문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당일 오전 11시부터 라이브로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큰 걱정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량과 배송 안내입니다. 아쉽지만 이번 진행엔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량은 낮게 세트 포함 최대 3000세트까지이며 선착순 주문 순서대로 1000세트까지는 29일 추석 전 배송이 가능하고 이후 2000개의 수량은 10월 16일 이내 순차적 배송이 완료되며 만약 3000세트가 넘는 경우 주문이 불가하오니 만약을 대비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주문을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해외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문 시 보시는 것처럼 안내되어 있는 해모로 배송지를 입력 후 제가 공구 당일 알려드리는 카카오톡 링크 채팅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죽는 소리를 하는게 아니라 이번 진행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품 개발이 이렇게 어려운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제품들이 저 혼자가 아닌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21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